윈도우 인베디드 컴팩트는 소형 컴퓨터나 PDA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전용 커널로, 도스 계열인 윈도우 3.1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제품이다. 인텔 X86 및 호환 제품, MIPS, ARM, 히타치 슈퍼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윈도우 12엿 코어 제품이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지만 윈도우 CE가 윈도우 12엿 코어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윈도우 CE는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를테면 개인용 정보 단말기나 모바일 장치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 윈도우 CE 커널 자체만으로는 1MB 이하의 메모리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치들은 디스크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추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윈도우 CE는 실시간 운영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256단계의 우선순위 정도를 가지고 있다.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와는 달리 실행 파일의 기초 단위는 스레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E에 어떠한 뜻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혹은 컴팩트 에디션의 약자라고 생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CE 디자인 목표 중 컴팩트, 커넥터블, 컴패터블, 컴패니언을 암시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특정 단어의 약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고듬형 페가수스로 알려진 첫 번째 버전은 윈도우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채용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식되었다. 윈도우 CE는 초기에 PDAE 운영체제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오토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도 사용되었다. 어떤 윈도우 CE 버전은 세가의 드림캐스트에서 작동하고, 엑스박스 360 게임기에서 동작하는 버전도 있다.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과 달리 윈도우 CE는 원시 코드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윈도우 CE는 제조사의 설정에 맞게 디자인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우선 여러 하드웨어 업체들에게 소스 코드가 제공되어서 그들의 장치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윈도우 CE 운영체제 이미지 작성 및 사용자 정의 도구인 플랫폼 빌더 같은 제품이 소스 코드를 포함한 형태로 공개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윈도우 CE는 4.2 버전까지는 출시 이름 뒤에, 넷이 붙였으나, 5.0 이후로는 윈도우 인베디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윈도우 CE는 8.0까지 출시된 상황이다. 윈도우 폰 7위 커널에도 사용될 7버전에서는 CE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윈도우 CE 위 주요 시장인 인베디드에 맞춰 윈도우 인베디드 콤팩트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윈도우 모바일입니다. 윈도우 CE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장치 운영체제이다. 윈도우 모바일 4, 5, 6, 7, 8, 8.1이 있으며 현재는 윈도우 폰 8.1이 나와 있다. 윈도우 폰은 이전 윈도우 모바일, 윈도우 CE 운영체제와 호환성은 없으며 디자인, 성능이 더 좋아졌다. 윈도우 모바일의 경우, 윈도우 CE와 일부 호환성이 있었다. 윈도우 폰 8.1 이후 윈도우 10부터는 윈도우 10 모바일로 명칭을 바꾸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